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지갑이 있어요? 지갑이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숙제가 어려워요? 숙제가 어려워요? 2번 오늘 학교에 가요? 오늘 학교에 가요? 3번 커피가 얼마예요? 커피가 얼마예요? 4번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했어요?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했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벌써 12시야. 잘자. 벌써 12시야. 잘자. 6번 거기 김민수 씨 댁이지요? 거기 김민수 씨 댁이지요? 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파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아파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부산까지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5만 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부산까지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5만 원입니다. 4번 Messenger stresses 가장 볼 수 있는ı 숲으로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이 옷은 몇 층에 있어요? 3층으로 가세요. 9번 아저씨,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여기 보세요. 자, 찍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여기 보세요. 자, 찍습니다. 일본으로 2박 3일 정도 가려고 하는데요. 네, 비행기 표하고 호텔 예약해 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본으로 2박 3일 정도 가려고 하는데요. 네, 비행기 표하고 호텔 예약해 드릴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아버지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아버지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수연 씨, 몇 살이에요? 올해 서른 살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연 씨, 몇 살이에요? 올해 서른 살이에요. 12번 버스를 타고 갈까요? 아니요, 지하철을 탑시다. 지하철이 버스보다 빨라요. 버스보다 빨라요. 13번 내일 왜 학교에 안 가요? 추석이라서 학교에 안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왜 학교에 안 가요? 추석이라서 학교에 안 가요. 14번 토요일에 제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 좋아요. 꼭 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토요일에 제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 좋아요. 꼭 갈게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안경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책상 밑에 있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경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책상 밑에 있었어요. 16번, 저 가수 정말 노래를 잘 부르네요. 네, 춤도 잘 추지요. 요즘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진짜 멋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가수 정말 노래를 잘 부르네요. 네, 춤도 잘 추지요. 요즘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진짜 멋있어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방학 동안 뭐 했어요? 고향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고향 음식도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방학 동안 뭐 했어요? 고향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고향 음식도 먹었어요. 18번, 실례지만 이 근처에 은혜가 있었어요. 은행이 있어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식당 건너편에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이 근처에 은행이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산 가는 고속버스 표를 예매했는데 시간을 바꾸고 싶어서요. 몇 시로 바꾸고 싶으세요? 네 시 버스인데 여섯 시로 바꿀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부산 가는 고속버스 표를 예매했는데요. 제가 부산 가는 고속버스 표를 예매했는데요. 제가 부산 가는 고속버스 표를 예매했는데요. 네 시 버스인데 여섯 시로 바꿀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네. 20번 저 학교에서 가까운 방을 찾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가까운 방이 있는데 좀 작아도 괜찮아요? 네, 혼자 살 거니까 작아도 괜찮은데 깨끗하면 좋겠어요. 적당한 방이 있는데 지금 같이 가서 직접 보시는 게 어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 학교에서 가까운 방을 찾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가까운 방이 있는데 좀 작아도 괜찮아요? 네, 혼자 살 거니까 작아도 괜찮은데 깨끗하면 좋겠어요. 적당한 방이 있는데 지금 같이 가서 직접 보시는 게 어때요? 21번 컴퓨터를 사야 하는데 어디에서 사면 좋아요? 저는 지난달에 인터넷에서 샀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얼마나 걸려요? 주문하고 4일 후에 받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컴퓨터를 사야 하는데 어디에서 사면 좋아요? 저는 지난달에 인터넷에서 샀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얼마나 걸려요? 주문하고 4일 후에 받았어요.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배탈이 난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파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제가 약을 사 올까요? 아니요.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좋겠어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제가 병원까지 운전해 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배탈이 난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파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제가 약을 사 올까요? 아니요.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좋겠어요. 같이 가요. 제가 병원까지 운전해 드릴게요. 23번 23번 저 식당은 항상 사람이 많네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음식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저기에서 몇 번 먹어 봤는데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요? 저도 다음에 한 번 가봐야겠어요. 저 저 저 식당은 항상 사람이 많네요. 그래서 기다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음식 맛있을 것 된다 저도 ens Ly 저기는 예약을 받지 않아서 아마 늦게 가면 못 먹을 거예요. 24번 어제 친구하고 야구 경기장에 가서 야구를 봤는데 재미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져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래도 다음 경기는 꼭 이기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친구하고 야구 경기장에 가서 야구를 봤는데 재미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져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래도 다음 경기는 꼭 이기면 좋겠어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연씨, 저 김민수예요. 김민수예요. 이번 주말에 저희 연극 동아리에서 공연을 해서 전화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하는데 토요일은 저녁 7시이고 일요일은 오후 3시예요. 장소는 한국대학교 대강당이에요. 연극이 끝나고 재미있는 뒤풀이 파티가 있으니까 꼭 오셔야 해요. 이 메시지를 확인하면 연락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수연씨, 저 김민수예요. 이번 주말에 저희 연극 동아리에서 공연을 해서 전화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하는데 토요일은 저녁 7시이고 일요일은 오후 3시예요. 장소는 한국대학교 대강당이에요. 연극이 끝나고 재미있는 뒤풀이 파티가 있으니까 꼭 오셔야 해요. 이 메시지를 확인하면 연락 주세요. 25번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가 직접 만든 빵이에요. 좀 드셔보세요. 와, 정말 맛있네요. 요리를 배웠어요? 네. 요즘 주말마다 집 근처 학원에 가서 배우고 있어요. 저는 요리는 전혀 할 줄 몰라요. 빵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민수 씨도 배우고 싶으면 저하고 같이 가요. 저도 배우고 싶지만 주말마다 등산을 해서 시간이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직접 만든 빵이에요. 좀 드셔보세요. 와, 정말 맛있네요. 요리를 배웠어요? 네. 요즘 주말마다 집 근처 학원에 가서 배우고 있어요. 저는 요리는 전혀 할 줄 몰라요. 빵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민수 씨도 배우고 싶으면 저하고 같이 가요. 저도 배우고 싶지만 주말마다 등산을 해서 시간이 없어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월급을 받으려면 통장이 필요해서요.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왔는데 외국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먼저 여기에 있는 신청서를 쓰시고 여권하고 같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카드도 만들어 드릴까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통장하고 카드 둘 다 만들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월급을 받으려면 통장이 필요해서요.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왔는데 외국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먼저 여기에 있는 신청서를 쓰시고 여권하고 같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카드도 만들어 드릴까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통장하고 카드 둘 다 만들어 주세요. 29번 30번 30번 30번